자 시작하죠. 이번에 총론 파트 마지막 파트네요. 서류의 송달. 08번이에요. 서류의 송달. 그래서 서류의 송달은 뭐냐. 과세관청이 행정처분에 담긴 내용을 납세자에게 알리는 절차. 우리들에게 알리는 절차. 서류의 송달을 해서 알리는 거죠. 그래서 송달 방법은 몇 가지가 있다. 세 가지. 직접 과세관청이 전달하는 것을 교부송달. 그 다음 일반우편 또는 등기우편으로 전달하는 것을 우편송달. 그리고 송달을 받을 자가 원했을 때만 하는 뭐다. 전자송달. 그리고 공시송달은 뭐다. 1번, 2번, 3번이 불가능할 때는 공시합니다. 공시. 그래서 게시판에 게시판에 게시하는 거죠. 그죠. 게시판 등에 게시하는 방법을 뭐다. 공시송달이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공시송달은 14일간 공시합니다. 그래서 14일이 지나면 서류가 자동적으로 뭘 한 걸로 본다. 송당된 걸로 본다. 송달. 그래서 교부송달. 우편으로 전하는 거 우편송달. 납세자가 뭐다. 원했을 때만 하는 전자송달. 1번, 2번이 안 새들 때는 시군 게시판에 게시하는 거를 뭐라 그런다. 공시송달이라고 얘기한다. 공시는 14일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죠. 14일. 14일. 자, 넘어가죠. 자, 거기에 보시면 서류를 송달한 장소에서 송달을 받을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수령을 거부할 때는 이거는 무슨 송달이라고 한다. 유치송달. 그래서 송달을 받을 자가 일부러 안 받는 거예요. 집안에 있으면서도. 그러면 어떻게 한다? 수령을 거부할 거는 뭐다? 송달을 받을 장소에 놓고 오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유치송달이다. 수령을 거부하잖아요. 집안에 있으면서도. 자, 그럼 출제되는 거는 딱 하나예요. 공시송달 사유. 공시송달 사유죠. 우편도 안 되고, 교부도 안 되고, 그 다음 뭐도 안 되는 거예요? 전자송달도 안 됐을 때는 공시합니다. 그래서 1번은 뭐다?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않을 때는 공시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주소 또는 영업소가 어디 있어? 국외, 국외 있으니까 곤란하죠? 이럴 듯. 그 다음 3번, 서류를 우편으로 송달해서나 받을 사람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는 공시한다. 그리고 세무공무원이 두 번 이상 방문합니다. 그런데 받을 사람이 있는 경우다, 없는 경우다? 없는 경우. 이럴 때는 곤란하다 인정될 때, 그럴 때는 공시한다. 그러나 수령을 받을 자가 집안에 있는 거예요. 그럴 때는 두고 오면 돼. 이거를 뭐라 그런다? 유치송달. 딱 한 번 출제됐어요. 1번, 2번, 3번, 4번에다가 유치송달을 집어넣으면 그게 공시가 아니죠? 유치송달이다. 자, 이렇게 해서 총론이 끝나네요. 그래도 총론에서 가장 중요한 파트는 뭐다? 성립시기, 확정시기, 소멸시기.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뭐다? 피담보된 채권과 조세채권이 경합을 벌였을 때 우선 배당받는 순서를 알아야 돼.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전체 내용. 전체에서 이제 한 문제가 출제되기도 하네요. 자, 이렇게 해서 총론을 마치고 지금부터는 이제 강론으로 들어가네요. 취득세. 자, 평균적으로 세 문제네요. 취득세는. 자, 지방세입니다. 자, 취득세. 공일. 자, 취득세는 무슨 취득이다? 소유권 취득. 그래서 소유권을 사실상 취득하면 사실상 취득하면 과세하는 세금이 뭐다? 취득세. 그래서 사실상 취득하면 취득과 뭐다? 등기를 합치죠? 합쳐서 뭐를 납부한다? 취득세 납부. 사실상 취득이 뭐다? 등기 등록과 관계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소유권을 사실상 취득하면 즉, 잔금이 끝나면 매매 같은 거, 잔금이 끝나면 소유권을 사실상 취득했죠? 등기를 안 하더라도 합쳐서 뭐를 납부한다? 취득세를 납부한다. 자, 그래서 1번 과세권자와 납세무자가 나와있네요. 취득세는 무슨 취득이다? 소유권 취득과 소유권 취득이에요. 소유권 취득과 소유권보다 등기를 합쳐서 내는 세금이 취득세다. 그리고 항상 납세지는 지역세죠? 소재지. 누가 걷어간다? 권한이 많은 자, 특광도. 앞에 게 이제 나오는 거예요, 총론에서. 그 다음 2번 취득세는 재화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거죠? 거래 단계마다 과세 되는 물세입니다. 물건 보고 과세하는 거예요, 따로따로. 그리고 거래세다, 유통세다. 그리고 무슨 용어도 씁니까? 행위세라는 용어도 써요. 그래서 2번 옆에 행위세라고 하나 적어놓으라고요. 취득이란 행위에 대해서 과세한다. 이전 단계에서 과세하기 때문에 유통세다. 그래서 취득세는 취득하는 물건 보고 과세하는 물세예요. 여러 개를 취득하더라도 취득. 단계마다 과세하는 세금이네요. 그리고 3번 취득세는 가액으로만 계산하는 종과세. 과세표준 결정방법. 세율은 물세니까 비례세율. 원인에 따라 일정한 비율을 다르게 곱하는 차등. 그리고 4번 취득세는 등기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실질주의와 실질 여부와 관계없이 등기등록을 하는 과세하는 형식주의도 취하고 있다. 그래서 취득세는 등기를 안 하더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과세하는 실질주의다. 그리고 취득세는 등기할 때 내는 세금이죠. 등기를 하는 경우가 내는 경우가 있어요. 내 건 아니지만. 그래서 형식주의도 취하고 있다. 형식주의도 명의신탁하죠. 명의신탁하면 내 게 아니잖아. 내 게 아니지만 내 이름으로 등기하죠. 그래서 취득세 내야 됩니다. 공부에 등기할 때 대표적인 예가 명의신탁. 내 건 아니지만 내 이름으로 등기하잖아. 형식을 갖추고 이럴 때도 취득세를 납부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5번 취득세는 스스로 알아서 뭐한다? 신고도 하고 납부하다는 세금이라고요. 자, 그 다음 2번 취득의 구분. 취득의 구분 나와 있죠? 쭉 나와 있잖아요. 취득의 구분은 크게 어떻게 나눈다? 사실상 취득. 사실상 취득과 취득은 아니지만 무슨 취득? 간주 취득으로 구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취득이 뭐다? 소유권. 등기를 안 하더라도 합쳐서 내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취득은 다시 두 가지로 구분하죠. 이전 받아서 취득하면 승계 취득. 최초로 취득하는 것을 원시 취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승계 취득은 다시 대가를 주면 유상 승계 취득. 대가 없이 취득하면 무상 승계 취득. 승계 취득하면 무슨 등기를 신청하나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해야죠? 취득세 납부해야 된다고요. 자, 원시 취득은 무슨 등기를 신청하나요?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할 때 취득세 납부. 영수증 챙기고 등기 서류에 첨부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취득의 종류는 결국 대가를 주면 유상. 대가 없이 취득하면 무상. 취득은 아니지만 취득으로 보는 무슨 취득? 간주 취득. 의제 취득이라고도 얘기하네. 그래서 취득세 문제를 풀 때는 유상인지 무상인지 원시인지 간주 취득, 의제 취득인지 반드시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유상이 뭐다? 매매, 교환, 현물 출자 다 대가를 주고 취득하는 유상이에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교환이다. 물건을 서로 주고받죠. 유상. 그 다음 무상. 자, 우리가 무상하면은 증여를 얘기하는 거예요. 상속은 상속이라 나올 때만 상속이라고요. 증여. 상속기부다. 대가가 없잖아요. 그 다음 원시. 토지는 원시가 뭐다? 공유, 수면, 매립, 간척. 최초 전환. 그 다음 건축물, 신재축, 선박, 건조, 차량, 기기, 장비, 항공기는 제조조립. 회사에서 배를 처음으로 만드는 것을 건조라 그래. 자동차나 비행기 등은 처음으로 만드는 것을 제조조립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민법상 시효 취득도 최초다. 이거는 무슨 뜻일까요? 등기 안된 부동산을 점유합니다. 그럼 시효가 되면 등기 청구권이 발생하죠? 그럼 등기 칠 때 취득세 납부하라. 등기 안된 부동산을 점유한 거예요. 그럼 최초로 등기하니까 원시에 들어간다. 자, 고정도. 자, 그 다음 간주취득은? 취득은 아니에요. 소유권은 아닌데 취득으로 본다. 그 다음 위에는 뭐다? 다 취득이고 진짜 취득. 그 다음 취득할 때 취득세 납부했죠? 그 다음 취득세 납부한 것을 뭐를 통해서? 변경 등을 통해서 재산의 가치가 증가된 거예요. 그러니까 취득은 아니잖아. 변경 등을 통해서 재산의 가치가 증가됐으므로 취득으로 본다. 그래서 토지는 뭐다? 지목 변경, 가액 증가. 취득한 게 아니잖아. 변경했잖아. 취득으로 본다. 건축물을 취득한 게 아니죠? 개수했잖아. 그래서 가액 증가. 그 다음 차량기기 장비 선박을 종류변경했죠? 종류변경했잖아. 취득한 게 아니잖아. 그래서 가액 증가예요, 공토. 그 다음 과점주주. 50% 초과 주식을 취득했지만 취득한 걸로 본다. 본다. 단, 과반수가 넘어가라도 과점주주. 설립시 과점주주는 취득으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과세를 안 해요. 투자 유치를 위해서. 설립시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원시취득은. 그래서 과점주주는 주주나 사원으로부터 승계 취득할 때만 과세합니다. 그래서 과점주주는 50% 초과예요. 그럼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뭐다? 사실상 취득은 무슨 세율로 과세할까요? 표준세율. 취득과 등기를 합쳐서. 그러니까 표준세율로 세금 냈죠? 이쪽은 취득한 게 아니잖아. 취득한 게 아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몇 프로만 과세한다? 2%만. 이거를 여섯 글자로 뭐라 그런다? 중과 기준세율. 등기는 안 하는 거. 소유권이 아닙니까? 옛날에 취득세 2%를 여섯 글자로 뭐라 그런다? 중과 기준세율. 이거는 뭐는 안 하는 거? 등기는 안 하는 거. 왜 등기를 안 할까요? 등기 대상이 아니에요. 소유권이 아니니까. 그래서 취득세는 항상 소유권 취득이에요. 소유권이 아니지만 뭐다? 취득으로 본다. 세율은 2%만 과세예요. 유예는. 취득과 등기를 합쳐서 표준세율로 납부를 해야 되고. 이렇게 해서 취득의 구분이 끝났는데. 그 박스 위에 보시면 쭉 읽어보시면 돼요. 원시 승계 또는 유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여기에 모든 취득은 네 가지를 얘기하는 거야. 유상, 무상, 원시, 간주취득. 거기 과로에 좀 잘 봐야 돼요. 수용, 재결로. 수용당했죠. 보상금이 적다고 재결정이 들어가죠. 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상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한 거는 제외. 어디에서 제외한다? 원시에서 포함하면 안 돼요. 왜? 수용, 재결로 사업시행자가 이전받죠. 이전받은 거는 원시가 아니라 승계, 취득에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그러다 과로가 나오면 항상 조심하자. 포함인지 제외인지. 이거는 제외. 수용, 재결정으로 이전받는 거는 승계, 취득에 들어간다고요. 원시 취득에서 제외한다. 자, 그다음 0.3번. 취득세. 무엇을 대상으로 할 것인가? 과세 대상이죠. 항상 무엇을 취득했을 때 과세 대상 물건이 될 것인가? 열거된 거를 취득해야 됩니다. 열거된 거는 몇 개다? 14개. 그래서 박스. 첫 번째는 부동산. 부동산이에요. 그래서 지방세에서 부동산은 뭐와 뭐를 얘기한다? 토지 및 건축물을 말한다. 세법 용어예요. 부동산은 토지 및 건축물. 항상 세법은 사실관계를 따지는 법이에요. 공부상 토지가 아니라 사실상 토지면 된다. 즉, 등기를 안 하더라도 사실상 토지면 취득세를 과세하는 거라고요. 그다음 건축물은 몇 가지를 합쳐서 얘기한다? 세 가지. 첫 번째는 건축법상 건축물. 건축법상 건축물이 뭐예요?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거. 그다음 두 번째는 토지, 지하 또는 다른 시설물에 설치하는 시설물. 이거를 줄여서 뭐라 그래요? 독립된 시설물. 건물과 독립된 시설물도 과세합니다. 대표적으로 뭐가 있다? 레저 시설. 레저, 스케이트장, 수영장, 골프 연습장 등등등. 그리고 건물에 딸린 시설물. 대표적으로는 뭐가 있다? 승강기. 그리고 부착된 금고. 건물에 붙어있는 거. 이렇게 세 가지 다 과세하는 거죠. 세 가지를 합쳐서 세법에서는 건축물. 그다음 준부동산은 다섯 개예요. 부동산에 준하는 거 다섯 개. 다섯 개. 회사에서 만드는 거. 차량, 기기장비, 선박, 항공기, 임목, 등기된 나무, 준부동산. 그다음 각종 권리. 각종 권리야. 권리. 여덟 개. 형태가 없는 거. 여덟 개.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광물을 채굴로 할 수 있는 권리. 어장을 경영할 수 있는 권리. 양식장을 경영할 수 있는 권리. 그다음 회원권. 이거는 회원제에 비싼 거. 다섯 개. 골, 콘, 종, 승, 요. 요토행권. 열거된 것만. 취득세 대세. 임차권. 있다, 없다. 없다. 저당권. 없다. 입주권. 없다. 열거된 거. 그다음 밑에. 차량기기 장비, 항공기 및 주문에서 건조. 최초의 취득이죠. 건조는 과세를 안 한다. 어떨 때만 과세한다. 승계만 과세한다. 원시는 과세 안 해요. 그리고 두 번째. 용익물권. 지상권, 전세권, 지역권은 대상이 아니에요. 소유권이 아니니까. 임차권도 아니다. 이거지. 자, 이렇게 해서 14개. 여기에서 원시 취득과 승계 취득에 대해서 고민해야죠. 그래서 이 부동산은 지자체 재원 조달을 위해서 둘 다 과세합니다. 나머지는 원시는 과세 안 하고 승계 취득할 때만 과세한다. 토지 건축물은 둘 다 과세한다고요. 그래서 거기 나왔잖아요. 차량기기 장비, 항공기. 부동산이 아니죠. 회사는 취득세가 없어요. 원시는 우리가 이전 받았을 때만 과세한다. 승계의 하나요. 그러나 원시는 과세를 안 해요. 부동산 빼고는. 자, 이렇게 해서 취득세, 과세 대상. 열거된 게 몇 개? 14개. 부동산 하나. 준부동산 5개. 각종 권리. 무형이죠. 여덟 개. 토탈 14개를 몇 개로 줄였다? 부동산. 부동산의 준하는 준부동산. 각종 권리. 그리고 과세 여부를 물어볼 때 토지 건축물은 둘 다 과세합니다. 그러나 나머지는 원시는 과세를 안 하고 이전 받았을 때 승계 취득할 때만 과세한다. 그래서 취득세를 잘해야 돼요. 과세 대상 열거된 거.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반복해 주시고 잠시 쉬었다 진행합니다.